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렇게 가는 중 이렇게 좋아해요 이거 좀 마 이렇게 좋아해요 누구꺼 봤어요? 누구꺼 봤어요? 우리 지금 또 리액션 좀 크게 하자 해외 스타일로 누구꺼 봤어요? 사나 아냐.. 아하하하 그러니까 멤버는 받아주고 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승강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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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, 죄송합니다. 채영! 애초 선배님의 러브샷! 아, 탄산! 아, 이렇게 어딨어! 이렇게 어딨어! explosion 물에 fibre 관련해서 러브샷 bus grip 끝 짧지 않아? 짧네. 오, 귀여워! 5주년.. 5주년, 5주년! 오마이갓! 다행히 없는 거 같아, 이 며칠 동안.. 한이야, 많이 맞는데.. 호신 나와봐. 오케이!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 되게 진심으로 하는 거 슬레이트 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끊어 끊어 한 번 끊어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! 저는 지혜를 열심히 굴려도 닮지 않았어요? 그거 빼봐 여러분 이 얼굴만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굴릴까 봐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근데 지혜가 보면 애교살도 크고 하니까 애교살을 그리려고 했는데 굴리는 순간 한 20살, 30살 정도는 나이를 더 모아서 이건 현지의 지혜, 이건 미래의 지혜 휴레이트 치고 자식 모두 쌓인 다 invent grant IAN' ありがとう 눈을 녹 Tom's Tower 슬레이트 치고 쨔님 umps Journey 가추뉴 Dit OK 여러분 여러분 네! 모아의 2번을 계속해서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歴史 처음입니다 그래서 멋진 기회 이곳을 바스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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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더 그리고 바스키트로 그녀의 그녀가 자꾸 도망가는데? 마이콜 이곳은 server 이곳은 고양이 그녀가 끝나고 나도 이러고 있었어요 콤백 인터뷰에서 그걸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괜찮은데? 나한테 이거 할 거거든 직한 거 아니 괜찮은데? 손이 좋대 괜찮은데? 박진현 PD님이랑 선비 언니의 When We Disco 그리가 없다! 스코트 좋으면 다른 프로젝트 취해주세요 이거 영어로 배우고 있네 15초 좋아? 15초 몇 가지 해주시는 거예요? 하하하 아 몰라 하하하 하이 하이 상생してみましたが 私의 결과는 0코였어 やってみたら 意外と 普通に 뇌넛고難이었어요 하하하 네 여기 멤버들 사진 잘 찍을 거예요 다윤씨 어떻게 되는 게 다 있으면 돼요 물어보시는 게 얼굴에 광이 도는 게 잘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전문적인 단어 써보려고 그렇게 하면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다윤씨 컨셉이 뭐예요? 어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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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제까지는 유대위선이 같은 거 입고를 많이 안 입어서 짧은 옷을 많이 입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되게 입고 싶다고 해서 소리 없이 리듬 다 보자 자기들 몸속에 흐르는 리듬 다 보자 이렇게 해서 안반TV였습니다 하나 둘 셋! 짠!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입지도 봤었고 그냥 다른 그름도 많이 봤었어요 그냥 다들 잘 하더라고요 이번에 습춤도 처음 나왔잖아요 티저 나오는 거 저희 다 같이 봤는데 티저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맞아! 이렇게 해서 봤어요 감탄하면서 봤어요 짜증이 되게 얘기를 해줬어요 다 같이 봅시다 아웃풋 테드에서 나오세요 내 결과는 마니저분이 間違하면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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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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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잘 되겠습니다 5년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haus 아 고맙습니다 나왔다 이런 아니요 다 이 scra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